이분은 바로 무서운 상승세의 실력파 신인 걸그룹 퍼플키스의 메인보컬 수환 씨입니다. 맞잖아. 퍼플키스. 시청자 분들께 인사하시죠. 안녕하세요. 퍼플키스의 막내 수환입니다. 퍼플키스의 메인보컬 수환 씨입니다. 노래할 때 목소리랑 지금 목소리가 다르네요. 조금 다릅니다. 이게 원래 목소리인데. 지금 효정 씨가 일찌감치 눈치를 채셨던 것 같은데. 제가 사실 1라운드 때는 평상시에 안 부르던 느낌의 노래니까 전혀 몰랐고. 2라운드 때 약간 춤추는 거 보면서도 약간 걸그룹 같은데 했는데. 약간 이 발성이 있어요. 수환 씨가.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기억에 남아서. 너무너무 잘하네요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올해 나이가 이제 20살입니다. 데뷔 2년 차. 우리 수환 씨는 복면가왕 출연을 초등학생 때부터 꿈꿔왔다고 합니다. 사실입니까? 제가 초등학교 때 첫 방송을 했어요. 정규 편성이 되기 전에. 꿈이 가수였으니까 가수가 되면 복면가왕에 나가서 멋진 선배님들도 뵙고. 판정단 분들도 뵙고 싶다 이렇게 꿈을 꿔왔었는데. 이렇게 판정단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게 되고 나서 나오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복면가왕 퀴즈 아니야. 복면가왕 퀴즈. 네, 네, 네. 특히 수환 씨는 데뷔 이후에 오늘이 관객들 앞에서 처음 선 무대랍니다. 아, 소감이 남다르겠습니다. 저희가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데뷔를 하는 바람에. 저 혼자 이렇게 먼저 서게 됐지만. 저희 퍼플키스 정말 멋진 그룹이거든요. 저 같은 언니들이 여섯이나 더 있어요. 근데 저희 곧 또 컴백 준비 중이니까요.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